안녕! 우리는 놀아줘 클럽의 상미, 수아, 깨람, 권영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릴레이 노래방입니다. 좋아요! 자 오늘 할 노래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그걸요? 외국 노래예요? 아니요 우리나라 노래예요. 그러면... 총 10번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나 처음 골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요!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뭐라고요? 깍깍! 랄랄라! 내가 원하는 걸 좋아하고 마주 잡은 두 손에 매일 뭐라는 거야? 바람 이상해! 맥맥! 쟤가 나의 힘을 날 봐! 용기를 날봐! 욕기를 날봐! 저기 중점이 나오고 저기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빈카 빈카 피카츄! 아린다운 소리로 여는 미카카 피카츄! ech환 피카츄! 빈카 빈카 피카츄! 너와 나 좋은 물 위에! 위에! 피카 피카츄! 이빴 피카 피카츄! 짜증나는 걸요? 밝은 햇살. 피카피카피카츄도 우리 모든 부분이 해.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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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 내 거 뭔지 하나도 안 들려. 기회가 몇 번이에요? 총 10번. 10번은 해요? 완곡해야 돼요? 완곡해야지. 틀리면 그 부분부터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앞까지. 피카츄라이 츄파이리 꼬부기. 퍼터플 여드란 피존수토같은.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산에서 드레소 사막과 정글과. 땡. 근데 이거 뭐야? 정글과 답해요. 왜 답하는 거예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산에서 드레소 사막과 정글. 정글과. 사막과 정글과 뭐야. 사막과 정글과. 힌트를 한 번 쓰는 게 어때? 사막과 정글. 자, 그러면 힌트. 많이 내리고. 전쟁곡 다시 듣기. 오케이, 오케이. 제발. 나. 오오오오. 산에서 드레소 때리고 뒹굴고. 때리고 뒹굴고. 땡. 땡. 때리고 뒹굴고. 때리고 뒹굴고. 산에서 드레소 때리고 뒹굴고. 땡. 땡. 산에서 드레소 때리고 뒹굴고. 사막과 정글과. 정글. 정글에서. 진짜 망했어. 웃고 떠들어? 웃고 떠들면 아닐까, 진짜? 웃고 떠들고. 피젼트 말고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피젼트또. 하나, 둘, 셋, 넷. 피카츄라, 이츠파이. 버터필, 여드름, 피젼트또.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요. 차들 차들해서 뜨들고 뒹굴고 참아 까지. 참아! 참아! 사막에서 정글에서 왜 누구 때리세요? 때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웃고 떠들고 선생님이야! 그 다음 가사가 서로 만나기도 힘들었죠 이런 거였는데 사랑의 기회야. 우리 기회가 없으니까 저걸 쓰고 다 유치한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맞아. 기회 한 번 추가. 진짜 재미없다. 필요 없어. 그냥 지금 한 번 보고 다시 뽑아. 이거 볼게요. 한 소절 가사 알려주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떤 소절? 예람이. 저요. 예람이 거? 첫 소절. 산에서 들에서 때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모델은 어떻게 해? 아니 아니 아니. 아 써 그냥. 두 배석으로 두 번 듣기. 아 뭐야. 진짜 쓸모없다. 이게 뭐예요.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단 낫잖아. 아 주일만 해 이거. 잠깐만. 펴지 마라. 딱 맞oid 알아 project. 해줄oin our 말씀이 würd obama in our 추억 we own together. 슈닙 지이 귀엽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도 외웠어, 아름다운.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산에서 들에서 때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덩글에서 울다가 웃다가 서로 만나기도 힘들었죠.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 우리는 모두 친구.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 너무 신기해요. 기특해. 사막에서 덩글에서 울다가 웃다가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 우리는 모두 친구. 네가 원하는 걸 나도 안하고 네가 원하는 걸 나도 안하고 다행이다. 우리는 모두 친구. 울랄랄라. 내가 원하는 걸 너도 원하고 맞잡은 두 손에 맹세. 아 뭐지? 무슨 손에 맹세? 원하고까지 맞았어. 맹세에 맞죠? 맹세에는 제가 좋아요. 나 개인기 할 테니까 한 곡 한번 들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대신 재밌어야 돼. 장미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장미가 어때요? 그래. 틱톡커분 중에 담담이담이라고 있으신데 조이만 재밌을 것 같은데. 넌 진짜로 가중스럽다. 너는 진짜 가중스럽다. 아 이거 나. 그렇구나. 정해져! 너무 너무. 제가 해야겠어요. 노력 정수. 내가 원하는 걸 너도 원하고 마주 잡은 두 손에 맹세해 힘을 내봐, 그래 힘을 내봐 용기를 내와, 그래 용기를 내와 나겠다! 피카피카피카츄, 피카피카피카츄 아름다운 우리 추억 기억해 피카피카피카츄, 피카피카피카츄 너와 나, 우리 둘, 우리 둘, 우리 둘, 우리 둘, 우리 둘, 우리 셋 아야,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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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자 너와 나 둘을 위애야, 너와 나 둘을 위애야 너와 나 꿈을 위해 아니야? 너와 나, 우리 셋도 하나 한번 더 해야 해 아 맞아, 꿈을 위해가 맞아요 포켓몬이 있다면 꿈이 있는데 둘 만 하면 안 되잖아 꿈을 위해 아닐까? 꿈을 위해, 왜냐면 뒤에 가서도 꿈을 위해와 아름다운 우리 추억 기억해 피카피카피카츄, 피카피카피카츄 너와 나의 꿈을 위해 패! 너와 나 애 말고 너와 나 꿈을 위해 네가 그렇게 하려는 거잖아 너와 나 꿈을 위해 너와 나 꿈을 위해 나와 나 꿈을 위해 너와 나 꿈을 위해 위에 패! 너와 나 꿈을 위해 위해 피카피카 피카주 피카피카주 너와 나 꿈을 위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따뜻한 햇살, 밝은 세상!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우리 모두 꿈을 위해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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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 이게 마지막으로 안 하는 거였나봐! 피카 피카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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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피카 이거 아니야? 피카 피카가 나오긴 해 피카츄!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아니야? 여기다 여기다!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파터플 야도란 파이리도 갔어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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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아니야? 야 우리 기회 몇 번 남았냐? 몇 번 남았어? 기회 한 번 추가 진짜 재미없다 재미없어 가사 한 번 보여줄게 피카츄 피카츄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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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끝날 거 같아 아니야 피카 피카츄야 피카 피카츄야 피카츄랑 피카츄라는 걸 들었어 애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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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크게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파터플 야도란 비전 투 또 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산에서 들 해서 때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웃다가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 우리는 모두 친구 우 랄랄라 내가 원하는 걸 너도 원하고 아주 잡은 두 손에 맹세해 힘을 내봐 그래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그래 용기를 내봐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아름다운 우리 추억 기억해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너와 나 꿈을 위해 위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따뜻한 햇살 밝은 세상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우리 모두 꿈을 위해 피카츄 피카츄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츄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들어보긴 했는데 본 적이 없어서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멘붕이었는데 계속 몇 번 듣다 보니까 금방금방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막 도와주고 하면서 재밌게 했습니다 그 딱 장미 파트 부분인 비쥬 토토가 딱 거기까지만 알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 파트도 막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 듣는 파트가 있어서 너무 당황했고요 친구들이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사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음을 하나도 올라가지고 완전 뒤죽박죽 아쉽지만 조금 웃겼던 것 같아요 뒤를 아예 처음 들어봤는데 완전 다른 노래더라고요 막 밝은 세상 이런 것도 나오고 제 부분이 진짜 안 돌려가지고 막 뭉개져서 들려서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멤버들이랑 같이 해서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놀아줘 클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 안녕